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오늘은 그냥 여기 커스코에서 이것저것 살까 해요 네 여기는 일본 라면도 있네요 네 김도 두 봉지 사고 네 그리고 아침에 먹을 브렉퍼스 브리더도 샀어요 두부도 있고 또 여기 어... 슈림프 라면도 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이고 또 코로나 때문인지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네 요즘은 쉬는 날이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샤핑만 다니는데 아 미국은 진짜 너무 심심합니다 네 한국은 참 좋을 거에요 산이나 강으로 늘 언제든지 다닐 수 있고 저같이 사막에 사는 사람은 바다를 가려면 최소한 12시간을 운전해야 된답니다 우욕소에 오래 살다보면 근처에 있는 동양인만 봐도 너무 기쁘답니다 네 요즘은 코스코에 그래도 동양 음식이 많아졌습니다 또 비비고 미역줄거리 무침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것도 팔고 또 오늘은 또 살짝 보니까 바비큐 동양 한국 코리안 바비큐 치킨까지도 파네요 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자 이제부터 같이 쭉 둘러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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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돈 내고 go go home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